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시는 미래의 세대호의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 모시고 비행접시 이야기 좀 틀어보겠습니다 이재광 선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행접시 아니죠? 아닙니다 저 어릴 때는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UFO 하늘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날아다닐 텐데 미확인은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것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UAM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서울 아파트 값은 UAM이 잡을 것이다 사실 제가 좀 약간 어그로를 끌어보고자 할까 근데 이게 전혀 허무 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들으시면 그런 세상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넘어가면 끊기니까 처음부터 좀 말씀드린 텐데 UAM은 솔직히 이미 저희 고태봉 센터장님이 전에 자세하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최대한 중복 안 되는 선으로 새로운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개념이 좀 처음이시다 그러면은 그 앞을 좀 보시고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파 낭비를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좀 업데이트된 것과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 그런 말씀이죠 UAM이 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텐데 드론 택시 이제 뭐 애칭으로 이제 뭐 훈이 말하는 AKA 드론 택시라고도 하고요 플라잉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플라잉카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는 부르기 나름인데요 일단 뭐 이게 공식적인 건 없어요 근데 업계에서는 UAM으로 이제 거의 잡혀가고 있고요 전기로 돌아가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제 기체 얘기할 때 나올 텐데요 일단 큰 개념에서 UAM이에요 이게 뭐 기체만 놓고 그게 UAM이다 이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얼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쓰는 대중교통이 뭐 버스, 지하철, 철도, 자동차, 택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에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될 거다 전체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 안에 기체도 포함되고 서비스도 포함되고 터미널도 포함되는 거죠 그게 뭐 프로펠러가 있건 없건 전기로 가건 말건 그러니까 기체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 포괄되는 개념 안에 이제 그게 어떤 기체를 쓰느냐의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용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칭으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건 에어 택시예요 에어 택시? 그게 제일 저는 맞는 표현 같아요 괜찮네요 그것도 이미 에어 택시가 가장 근접한 것 같고요 드론 플라잉카는 약간 좀 핀트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대강 그래도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그렇죠 이름이 뭐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들어가면은 이게 왜 그러면 애초에 왜 생겼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대도시 집중화가 그 이유입니다 이거는 우리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만 봐도 다 서울에 다 집중이 되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고 그러므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 문제 그게 일단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이제 도심으로 다 몰리니까 교통체증이 심하고 출퇴근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단 시간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크고 그 다음에 다들 차를 몰고 다니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뭐 각종 환경 문제 이런 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나온 게 뭐 도로를 넓히자 철도를 더 깔자 지하철을 더 뚫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포화 상태입니다 서울만 봐도 지하철 더 뚫기 어려워요 또 깊숙이 들어가기도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GTX 좋지만 돈 많이 들어가고 길을 넓힌다? 얼만큼 넓힐 수 있을까? 길 넓히면 차가 더 늘어나면 쌤쌤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늘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한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나라 다니고 싶은 상상 그런데 이거를 좀 개념을 정립화 시킨 게 우버입니다 우버? 네 우리가 아는 우버 우버가 2016년에 우버 에어라는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때 10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냅니다 우버 회사가? 그렇죠 그 자료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레포트의 표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우버 화이트 페이퍼라고 불러요 우버 100서라고 부르는데 UAM에 관심이 있다 여기 투자하고 싶다면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의 바이블 같은 거고요 우버가 우리가 이런 에어택시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다 적어놔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기체가 필요하고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다 우버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가져와봐 그런 게 다 있고 이 UAM을 설명드리면 나오는 질문들은 얼추 다 비슷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하면은 그게 돼? 배터리가 어떻게든? 이런 질문들은 다 들어있어요 추락하면 어떻게 돼? 이미 전문가들은 2005년 전부터 그걸 다 왜냐하면 다들 상상하는 건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해 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파편적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했었는데 우버라는 거대한 서비스 사업자가 이 판을 깔아준 거죠 실제로 우버는 그 이후에 2017, 2018, 2019 우버 엘리베이터 서밋이라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를 해요 이거는 공짜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공짜로 나와요 그거 보시면은 매년마다 각종 관련된 업체들이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거는 우버가 거의 창시자고 이 레포트는 바이블 같은 레포트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다 시작이 돼요 자료 화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UAM 프로젝트가 몇 개나 지금 하고 있냐 이거를 롤랜드버그에서 조사한 건데 대략 한 100개 정도가 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 포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즉 하고 있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아직 어느 나라도 아직 시작한 나라는 없어요 본격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자 이제 로드맵을 짜는 거죠 우리나라도 뒤에 말씀드릴 건데 되게 빠른 축에 속해요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되게 서포트도 많이 해주고 하고 있는 축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되게 파편적이었다가 이제 막 되게 빨라지게 된 게 우버가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 열릴까를 상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세세한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하고 저랑 논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고 세세한 그런 거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된다면은 어떤 세상이 열릴까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단 이게 되면은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반경이 확 넓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자동차가 대중화된 시대에 태어났었고 그게 맞춰서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출퇴근도 다 거기에 맞춰서 짜고 우리가 하루 중에 움직이는 거리를 생각해보시면은 그 반경이 다 차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차가 없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걸어다니거나 마차 타거나 그때랑 지금이랑 사람의 삶의 반경이 얼마나 넓어졌을까 서울로만 치면은 옛날에 서울은 사대문이었잖아요 속대물로 강남은 사람이 강남에서 출퇴근 못하죠 만약에 지금도 차가 없다라고 하면 근데 강남이 이렇게 주거단지가 되고 더 나가서는 분당 일산대 된 거는 차, 철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유에임이 되면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여기 자료하면 보신 것처럼 이게 프랑스의 알트란에서 나오는 레포트인데 직관적이에요 40분에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0km입니다 파리 기준으로 그게 반경이 정해지는 거죠 웬만큼 출퇴근 나는 40분에 1시간 내에 할 거야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서울도 대강 시청 중심으로 반 정도 그리면 서울 딱 시내가 1시간이죠 거기다가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다른 도시들 거기도 1시간 넘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유에임이 대중화가 되고 정말 개화가 되면은 거의 100km 이상에서 우리가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그래도 한 40분이면 온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멀리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프레임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중에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데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직주 근접 때문이에요 저는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은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는 없죠 그렇긴 하겠죠 네 그 같은 금액이면 서울의 도심에 살려고 지불하는 금액을 좀 남아가면은 더 넓은 집 꿈꾸던 예를 들면 마당 있는 집이 레브라도 키우고 이런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프레임이 바뀔 수 있는 되게 큰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참 선거전인데 제 선거 보면은 이제 핵심이 이제 주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공약으로 나오는데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본 것 같고 GTX 더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면 저는 여기에다가 더 가열차게 투자할 것 같아요 투자해서 네 이게 왜냐하면 철도 인프라 까는 거랑 도로 인프라 까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싸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하늘에 철도 깔 일 없고 지하철 하나 하는데 되게 돈 많이 들거든요 1km 하는데 거의 뭐 천억 뭐 이렇게 그 깊이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에다 더 깔려면 하면 그 정도 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산업이다 약간 이렇게 관련한 리포트들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제일 먼저 혹시 과거에 혹시 논의된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연료비가 지하철이나 혹은 버스보다 괜찮은가 택시보다 그거는 발전을 했어요 솔직히 그게 5년 전이니까 그 사이에 이게 더 디테일해졌고 안 되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잡아가고 있는 건데 가장 최근에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은 이게 개념인데요 흔히 말하면 마스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중교통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뭐 철도랑도 다 연결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딜 간다고 했을 때 찍으면 되는 거죠 나 어디 갈 건데 제일 빠른 경로 하면은 따다닥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가라 타고 가면 제일 빠르다 이런 게 하는 거 다 연결해 그러니까 심리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이동을 하자 멀리까지 단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버가 어떻게 보면 이걸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 화면 보시면은 어떤 시장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들인데 크게 지금 좁혀지는 건 세 가지로 좁혀져요 하나는 이제 시티택시 부르는 건 다 달라요 이건 이제 롤랜드버거에서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단거리고 도시 내에 서울로 치면은 을지로에서 여의도 올 때 강남 갈 때 뭐 이동도의 시장을 보통 이제 시티택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포트 셔틀 공항 갈 때 공항하고 도심을 연결해 주는 거 마지막이 인터시티라 그래서 이제 도시 간 연결인데 뭐 서울 부산 그건 나중에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근거리부터 하겠죠 서울이라 치면은 뭐 분당 일산 평택 이런 데를 인천 이런 데를 연결해줘서 우리가 좀 더 멀리에서 단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큰 시장이고요 이게 이제 현재 그거 하는 거고 이게 그러면은 되려면은 어떤 일이 필요할까 아까 말씀하신 운임도 다 포함되는데 일단은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일단 항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기체가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게 감항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모든 항공기는 다 안정성을 통과해야지 이게 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또 이제 인프라도 있어야 되겠죠 터미널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신도 다 필요합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자유비행까지 갈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기체가 제일 중요해요 기체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기체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단계다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비토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를 구현하려면 어떤 항공기가 있어야 될까가 이제 처음 궁금증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심이니까 도심에다가 만약에 활주로로 이렇게 하는 걸 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도심에다가 공항을 질 수는 없잖아요 이미 그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 수직 이착륙? 헬리콥터 있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헬리콥터는 안 돼요 왜냐? 시끄러워요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고 한 대만 다녀도 우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 대 수백 대 당연한 생각을 보세요 못 삽니다 그래서 일단 소음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내연기관을 하니까 당연히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이비토리입니다 비토리라는 게 보통 이제 수직 이착륙기를 의미해요 헬기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앞에 이가 붙었죠 그거는 일렉트리 전기로? 네 전기로 수직 이착륙이 되는 걸 만들겠다라는 게 그 개념이고요 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수직 이착륙이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음이 해결됩니다 왜냐면 헬리콥터가 시끄러운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엔진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요 다다다다 막 우웅 소리가 나고 둘째는 로터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다다다 근데 일단 이비토리는 엔진이 없죠 전기니까 전기차랑 똑같아요 전기 배터리로 해가지고 모터가 돌아가는 거니까 엔진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로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달려있어요 분산이 돼요 큰 로터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이거 숫자로 말씀드리면 헬기가 지금 한 80dB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우버 백서에도 나오지만 우버에서 요구한 거는 65dB 이하로 해라 이상 의미 없다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되는 건 다 그 밑으로 개발되는 거고요 정말 지금 뭐 이건 아직 확인되진 않지만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40dB 이런 데도 있어요 그렇게 개발하고 그래야지 이게 소리가 조용해야지 수십 대 수백 대가 다녀도 우리가 삶에 지장이 없거든요 바람 괜찮아요 바람 이착륙할 때는 이게 뭐가 돌려면 소리는 안 나도 주변에 뭐 많이 날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게 많이 해결되고 있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더 복잡한 문제인데요 어려워요 호버링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도심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돌풍이 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평생 연구하신 분들이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륙이든 착륙이든 착륙하려면 그러니까 역추진이 생겨야 돼서 결국은 엔진으로 역추진 힘을 지표면적으로 쏘든가 아니면 뭐 바람을 일으켜서라도 쏘든가 왜냐하면 공중에서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요 마찰이 없으니까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쟁은 저희끼리 해봤자 그럼 이거 없는 게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그게 해결됐답니까? 해결 제가 됐습니다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이거는 아직 감춰진 게 많아요 왜냐하면 상장사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다 공개하지 않아요 다 경쟁하고 있고 춘추전국시대예요 다들 개발 중이에요? 그렇죠 안 알려줘요 시범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건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건 다들 웬만한 건 다 숨겨요 왜냐하면 경쟁자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스펙이나 이런 거는 아직 다 안 내줘요 그런데 그게 이미 거기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간간이 시험비행이나 이런 걸 보면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있는 거죠 기체에 대한 건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다시 자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비톨이 뭔지 아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100여 개가 지금 개발 중이고요 속된 말로 춘추전국시대예요 지금 아직 이 판을 잡은 회사는 없어요 잡으려고 다 노력하는 거고 여러 업체 스타트업이 일단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항공사 그다음에 항공기 제조사 우리가 아는 에어버스포잉 아니면 자동차 OEM들 다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비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설명한 다음에 이왕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비톨은 현재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료 보시면요 이게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멀티로터 멀티콥터라고도 부릅니다 리프트 앤 크루즈가 있고 마지막에 틸트 X, 틸트 로터라고도 하고 아니면 벡터드 트러스트라고도 하는데요 형태가 다 다르군요 네, 이게 제가 공부한 걸로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좀 연식이 되신 분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세 개가 있잖아요 제가 굳이 이걸 비유하자면 약간 좀 나간 걸 수도 있는데 멀티로터는 삐삐 느낌이고요 리프트 앤 크루즈는 시티폰 느낌 그 다음에 틸트 X는 셀룰로폰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른쪽이 제일 진화한 겁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제일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주는 건 틸트 X예요 당연히 난이도는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비행접처럼 생긴 게 아니라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그냥 네,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맨 앞에 멀티로터는 지금 우리가 드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있으시잖아요 한강에서 재밌게 날리는 그 드론 그렇죠, 장난감도 있고 DJI가 제일 그래서 드론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건데 그거를 크게 키운 형태예요 이항이 딱 그렇게 있으고요 여기에다 사람을 태우자라는 게 그 개념이에요 근데 왜 저게 삐삐예요? 왜 단점이 뭔데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항공기 역학상 일단 속도가 안 나요 최대 지금 100km 갈 수 있다는 게 현재 그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왜냐하면 호버링은 쉬워요 뜨기는 좋은데 뜬 다음에 헬기 생각하시면 헬기가 앞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헬기가 빠른 속도는 안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니까 모든 바람을 다 받는 거예요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는 장거리 가기 힘들다 지금 배터리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되게 단거리밖에 못 가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리 못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날개를 달자 고정익으로 가자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래도 수직이 착륙을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한 프로펠러를 올라갈 때는 여기에 올라가게 하는 프로펠러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앞으로 갈 때는 얘 끄고 이렇게 달려있는 데로 가자 라는 게 리프트 앤 크루즈의 개념이에요 비행기 배에다가 상승용 프로펠러를 달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제트기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앞으로 갈 때 얘가 올라갈 때 썼던 프로펠러가 짐이 되는 거예요 얘는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는데 바람은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한계가 있죠 이게 저항이 생기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멀티콥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화된 게 야 그러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접고 왔다 갔다 하자라는 게 이제 틸트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접으면 되지 뭐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게 사고도 되게 많이 났었고 그런데 이제 많이 진화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앞으로 갈 때는 이게 이제 축축축 이렇게 꺾여서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효율적이 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웬만큼 선수주자들이 개발하는 건 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이항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셔서 제가 그거를 딱 하기 어려운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항이 울프팩 리서치에 이제 쇼포트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돼서 주가도 많이 빠졌죠 근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중요해요? 걔가 진짜여도 장르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UAM의 그 멀티콥터는 매우 제한적으로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긴 거 보니까 뜨기는 뜰 텐데 네 뭐 굳이 이게 어디에 쓸까 생각하면은 단거리 용으로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 뭐 을지로 여의도 강남 뭐 이 정도 쓸 수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제가 만약에 그걸로 사업하라고 하면 저는 관광용 사업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랜드 캐니언에서 지금 가면은 헬리콥터 타고 열기구 같은 느낌이라 이거죠 근데 헬리콥터 타면 비싸잖아요 근데 가격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가능할 법도 해요 근데 이제 일단 거기에서부터 일단 달라요 장르가 이게 그래서 그 UAM의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닌데 이항이 그래도 어떻게 좋은 효과를 냈던 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뒤에 말씀드릴 회사들이 어? 안 되겠는데? 우리도 빨리 자본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속도가 빨라진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게 만약에 가짜라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장르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UAM하고 그 이항이 말하는 거는 그리고 애초에 우버의 파트너사도 아니에요 우버에서 우버 백스에 나오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버의 파트너사도 아니었어요 그런 우버의 파트너사라는 게 우리 전 세계에서 이 비행체를 개발하는 컨소시엄 같은 느낌 포럼 같은 느낌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잘해보자라는 거고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게 거기에 우버에서 오케이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완성 기체는 없어도 우리 이런 걸 개발할 거야 했을 때 그 스펙이나 이런 게 맞으면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개발 정보를 공유해 봅시다 공유까지는 아니고요 공유 안 하죠 당연히 자기들 고민인데 근데 우리가 이 정도의 스펙을 할 거고 이미 우버에서 정해준 규격이라는 게 대충 있어요 사이즈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충전 시간은 어떻게 돼야지 그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게 다 우버 백스에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맞는 애들하고 같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도 아니었다라는 거는 좀 장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쪽이 더 낫지 않냐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회사들을 좀 정리해 본 건데요 지금 나온 거 말씀드린 거예요 운항 속도도 이런 차이가 나고요 항속거리 탑재 중량도 중요하거든요 많이 태울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거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뭐 분화되겠죠 시장에 맞게 효율적인 걸로 현재 상황에서는 단거리는 멀티콥터 좀 쓸 수 있고 중거리는 리프트 앤 크루즈 그 다음에 장거리는 틸트 로터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다양하게 다 돌아다닌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자료 보시면은 이게 롤랜드버그에서 작년에 추정한 건데 절대 숫자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으시고요 비율을 보시면요 전체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에어포트 셔틀이 될 거라는 게 일단 전망이고요 그 다음 40%가 도시 간 이동 두 개 합치는 게 90%예요 시티 택시는 10% 정도로 보는 거죠 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용도는 그러면? 가장 큰 용도는 시티 택시가 아니라? 일단 시장 규모로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시장이 클까 해보면은 좀 긴 거리가 큰 시장 멀리 가는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거리를 굳이 내가 그거 타야 될까? 텍스트 타고 가면 되는 거리를 왜 날아가? 아니면 셔츠 타고 되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도 일단 제일 큰 거는 좀 출퇴근용 진장거리 아니면 공항 갈 때 시간 줄이는 거 이게 진짜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운임 아까 여쭤보신 거 설명드리면은 이게 우버가 이제 2019년에 엘베트 서민에서 전망한 건데요 일단 초창기 바로 시작되면은 일단 헬리콥터 가격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우버의 전망이고요 헬리콥터랑 대비했을 때 이거를 이제 더 줄일 거예요 더 줄이는 거는 연료비가?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이용할 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연료비 비슷한 거 같은데 비용 개념인데 그게 이제 줄일 수 있는 게 최대치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로 치면은 모범택시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기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거기가 한계인 거는 조종사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조종사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게 이게 궁극적으로 조종사가 없어도 되고 자율 비행이 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거고 우버에서 원하는 궁극적인 지향은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싸게 하는 게 애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 것 아닌가 그거야 이제 나중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구의 중력이라는 건 200년 후에도 같을 테니 그 중력을 이기고 날아올라야 이제 다시 착륙을 할 텐데 먼 거리든 단 거리든 그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데 필요하는 에너지는 결국 사람 몸이 갑자기 2kg으로 가벼워지지 않는 한 결국 그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 에너지를 전기로 얻든 뭘로 얻든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배터리가 더 발전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모터도 더 발전해야 되겠죠 모터가 더 힘이 세져야 되고 지금은 제 선도업체들은 이제 5인승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종사 한 명 뒤에 승객 네 명에 짐까지 싣는 거 우리 차랑 비슷하죠 짐 타한 차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마을버스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10인승 이상은 돼야지 크기가 크기가 그래야지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그래야 객당 한 번 날아갈 때 버는 돈이 많아져야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배터리 뭐 모터 이게 더 발전해야 되겠죠 차체도 차체라는데 비행체도 무거우면 안 될 것이고 네 그런 거는 계속 할 일 많네요 많아요 이게 뭐 당장 그렇게 차라리 화성정복이 빠르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이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뭐 로드맵을 보면은 이 자료 보시면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찾은 딜로이트에서 나온 건데 대부분이 컨센서스예요 25년쯤에 이제 이니셜이 될 거고 단계적으로 더 확산되는 25년에 뭐가 된다고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제한적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아니요 아니요 상업 서비스가 돈 받고 날리는 게 그렇죠 25년에 네 제일 빠른 거는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조비라는 이제 그 제일 대장회사인데 거기는 23년이 목표예요 23년의 목표고 25년 해봐야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작은 에어포트 셔틀로 아마 시작할 건데 거기에서 진짜 얼마 안 남은 건데 중3이 대학 가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된다고 빨리 올 거라는 말고요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는 거고 시간 때문에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요 회사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회사들이 나오니까 진짜 회사들 소개되면 일단 제일 지금 선두업체는 유에임의 선두업체는 조비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고요 네 미국 회사인데 여기 자료 보시는 이 기체를 개발했어요 네 얘네가 제일 빠른 이유는 유일하게 시제기를 개발한 회사고요 네 이미 그 승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네 FAA 미국 연방항공청에 승인을 받고 있고요 이미 목표는 23년까지 승인을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건데 이 회사는 일단 지금 투자자들을 보면요 토요타가 토요타가 한 50% 정도 이미 지분을 투자했고요 테슬라 때문에 제일 유명해진 베일리기포드도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우버도 이미 지분을 넣었습니다 우버 엘리베이터 사업을 여기에 넘기면서 지분 투자를 더했거든요 그러니까 쟁쟁한 투자자들 이미 백업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CNBC에서 나온 건데 23년에 런치하겠다라고 CEO가 포시아라 씨가 이미 얘기한 거고요 23년에 얘네의 목표는 미국 LA 델러스 호주 멜버른 이 세 개 도시에서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점차 넓혀가겠죠 조비가 되게 잘해줘야 돼요 조비가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 기체 승인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빨리 해주면 이제 딱 해서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그 뒤 업체들은 더 빨라질 수 있죠 여기는 상장사입니까? 아직 상장 아니고요 이미 기사도 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파이널스 3D 났는데요 스펙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누구랑 할지는 근데 뭐 누구랑 한다더라 뭐 이런 기사는 많이 나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안에는 상장이 될 거예요 이미 예상 가치도 5.7빌리언 이런 얘기도 이미 나와있는 상태고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제일 근접해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경쟁력도 매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하나는 전체 UAM 사업을 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체가 문제인데 이게 하나 시스템이 원래 항공기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미국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뭐 이상한 회사가 아니고요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미국의 방산회사인데요 이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빅돌 쪽에 거의 독보적인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민간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피노프에서 오버웨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분 참여로 30%를 일단 초창기에 들어갔고요 이 회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버터플라이라는 기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아까 조비랑 되게 비슷한데요 틸트로터고요 이걸 만들고 4인승이고 이걸 만들고 있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은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목표가 우리나라 KUAM 로드맵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 25년쯤에 김포 여의도 그게 일단 목표입니다 기체를 만들고 있어요? 기체의 오버웨어랑씩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아직 투자한 회사에서 만든 거 사오겠다? 같이 개발하는 걸로 보시면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오는 개념이겠죠 일단은 자회산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5년쯤에 상용화 김포 여의도 일단 시작을 해서 점차점차 넓혀가는 게 이들의 목표고요 이게 뭐 카레웨어프트가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건 되게 갑자기 나왔는데요 저 보던 와중에 이거는 뭐 이 업계 쪽에서도 잘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이미 스펙 합병을 발표했어요 누구랑 하겠다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뭐지? 하고 저도 봤죠 왜냐하면 그존에는 정보가 거의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지?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거를 만들었던 안에 있던 엔지니어들을 보관하니 위스크라는 회사랑 에어버스에서 있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위스크는 보잉에서 투자했던 프로젝트고요 에어버스에서 있던 데가 코로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약간 접었거든요 한 수 접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와가지고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만든 건 메이커라는 자료 화면 보시는 이 기체인데요 당연히 틸트 로터고요 여기도 아직 시작인 안 나왔어요 근데 거의 하나 시스템에서 말하는 로드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25년 즈음이 목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릴리움이라는 회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독일 회사예요 재밌게 생겼네요 제일 예뻐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딱 독일차 느낌이고요 그림이죠? 저런 것 있으면 좋겠네 이미 여기도 날라다녀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 공개를 정말 안 해요 근데 홈페이지 가시면은 저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요 날아가는 것도 동영상이 있어요 동일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틸트 덕트라고 굳이 분리할 수 있어요 꺾이긴 하는데 로터가 아니고요 덕트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얘기가 많아요 가장 최근에 또 막 내부 직원이 폭로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도 상장한다고 기사도 나왔고요 이것도 상반기 안에는 아마 상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플로리다에 이미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잡아놨어요 플로리다에 관광지를 연결해주는 아마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직 정보공개혁 매우 제한적인데 점점점 나오겠죠 만들면 저 회사만 만들 수 있다 가 될까요 아니면 대부분 웬만한 회사는 다 비슷한 거 만들어낼까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그렇겠죠 아직 누가 딱 잡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제일 빠른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조비고요 조비가 일단 아마 판을 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 갑자기 엄청 슈퍼천재가 나타나서 이거 아니야 다른 기체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의 고민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드냐 중요하지만 그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걸 1년 먼저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역사에는 남겠으나 돈을 벌지는 못할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지금 이런 회사들이 부각이 안 되겠죠 이 회사들이 갑자기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 우버 기점으로 이게 좀 빨라졌던 거지 이게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게 뚝딱 이게 안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틸트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게 사고 나기 정말 틸트라고 하는 게 무슨 로터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왜 어려워 갔다가 꺾이고 가면 되잖아 근데 날라가야 되니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꺾어? 네 근데 이게 실제 궤적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꺾이려면 여기서 멈춰서 꺾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꺾여요 이게 이제 트랜지션 플라이트라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이게 서서히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꺾이는 와중에 계산이 잘못되거나 갑자기 뭐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 이게 흔들려버리면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 비행기 날아가다가 바퀴 집어넣고 날아가던데 요즘도 바퀴는 상관없죠 근데 이거는 이 프로펠러는 이게 추력과 양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꺾여버리면 꼭 성공하기를 사고도 실제로 많이 났고 현재 이거를 구현하는 거는 이제 오스프리라고 군용기인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데 2023년에는 상용화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제 조비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게 많은 발전을 했죠 그게 제가 시간대를 다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발전이랑 연결돼요 전기차가 빨리 발전하면서 모터가 되게 빨리 발전했고 배터리도 되게 빨리 오면서 그전에는 이게 어렵겠는데 했는데 앞에 전기차 쪽에서 되게 강력한 모터를 막 강력하고 안정적인 걸 개발해내니까 이거 쓰면 되겠는데 하면서 약간 이게 좀 더 빨라진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 뭐 상용화되지 않는 것에서 밸류체인을 고민한다는 게 좀 이르기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 산업이 바뀐 다음에 뭘로 돈 볼까를 일단 상상하시고요 굳이 지금 먼저 나는 좀 리스크가 안고 들어가겠다 하면 오늘 말씀드린 회사들은 저는 투자자들끼리 각광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거 다 뺀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재밌는 분들끼리 나는 관심 없어 좀 상장해서 얘기 좀 해야 하는 분들은 그냥 다른 거 공부하시고 이건 재밌다 하는 분들만 이렇게 유축을 딱 모일 테니까 한번 어디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꼭 글로벌 라이브 아니더라도 할 거 되게 많아요 보니까 공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되게 약간 잘라서 한 것도 많고요 풀 버전으로 다 약간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알겠어요 저도 오늘 대충대충 넘겨서 아마 들어서 안 그래도 또 이 프로 좀 까칠하잖아요 희망보다는 희망보다는 의심이 많은 사람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정말 이거 부모에서 재밌는 게 체감이 되거든요 진짜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한 그럼 한 2시간 정도 하면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2시간으로 일단 잘라서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이 UAM 특집으로 한번 그럼 따로 저희 글로벌 라이브 이외에 따로 한번 점심시간에 한다든가 해서라도 넵 해보죠 그럼 넵 저하고 둘이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뭐 정포로 불러도 되고 네 다 불러도 돼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맛배기로 재밌게 들었습니다 미래세테오의 이재광 선임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더욱 인사한 응원합니다